머리카락 보여요? 이거 방송 키기 전에 자른 흔적인데 제가 이거 거울 보면서 어? 이 거울 이렇게 보면서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어 말도 안 되게 덜 잘랐어 머리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나서 방송을 킨 겁니다 그나마 그래서 여기가 이렇지 여기는 괜찮아 봐줄만 한데 여기를 덜 잘라가지고 내가 집에 와서 잘랐다니까 당분간은 거울 보지 말아야겠다 여러분들 잘못하면 머리 망쳐요 망칠 뻔했어 이게 거울을 보면은 반대가 돼요 반대가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울 속에 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나는 이렇게 밀고 싶은데 내가 그거 거울 보고서 밀면 이렇게 움직이고 반대로 움직여지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한방이 숙가요 머리 혼자 밀어보신 분 알거야 나는 이렇게 밀고 싶은데 거울 보고 밀면 반대로 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진짜 그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아멘